청담 유학원 청담 유학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전에 알려드렸던 캐나다 입국 시 강화되는 격리 조치에 대한 업데이트를 언급하여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캐나다의 입국 절차가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2월 9일 캐나다 총리의 정례 발표에 따르면 2월 15일부터는 육로로 캐나다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이 72시간 전에 검증받은 pcr 코로나 음성증명서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즉 항공 육로 어떤 방향으로라도 캐나다에 들어가게 된다면 음성증명을 꼭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추가적으로 연방정부에서 예고한 정부 지정 호텔 의무 격리 및 pcr 검사 방안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고 새로운 입국 강화 조치에 대한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준비 상황에 대해서만 언급하였습니다. 현재 캐나다 정부에서는 자가격리가 가능한 공항 근처 10km 이내 호텔들을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협상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 보건청에서는 이번 조치에 따라 선정된 호텔들은 공항에서 오는 교통수단, 무료 와이파이, 객실로의 비접촉 식사 배달 서비스 등을 제공하게 되어 완벽한 격리 환경을 제공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정부는 2월 10일까지 호텔 측의 자가격리 서비스 신청서를 받고 추후 자격에 부합하는 호텔들을 격리 시설로 선정하여 빠른 시일 내에 행정명령을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